여기 상처만 받고 자라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절친을 만나죠 하지만 그녀는 생각도 못한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녀는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년 전 린다는 백악관 서쪽 별관 일명 웨스트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권위적이고 자신에 대한 자만심도 높고 약간의 허언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은 빌 클링턴 행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인 힐러리는 다른 영부인과 다르게 웨스트윙의 전용 사무실을 차리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갔죠 하지만 한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빈스는 린다의 상사인 백악관 법률 고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위인으로 평가받고 클링턴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죠 그날 이 순간이 모든 것이 시발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빌은 한적한 숲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권총 소리가 들려오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린다는 놀라운 뉴스를 듣습니다 예상대로 진무시는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자신이 마지막 목격자라며 자신의 진술이 수사에 도움이 될 거라 말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빈스는 권총을 입에 물고 발사하여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빈스의 모습은 권총을 억울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현장에선 총알과 탄피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차량에선 27조각으로 찢겨진 알아볼 수 없는 메모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장에 경사가 심한 비탈길인데 피가 아래가 아닌 시체에서 비탈길 위쪽으로 흐르고 있었죠 이것은 앞에 총알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함께 다른 곳에서 살해되어 옮겨진 거라고 의심하게 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살해한 범인으로 의심을 받는 게 바로 클링턴이었죠 사람들은 빈스가 클링턴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됐고 그것을 폭로하려다 살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칸소 공무원인 폴라는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3년 전 폴라는 근무 중에 주지사의 호출을 받습니다 상대는 현재 대통령인 빌 클링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증언이 이어지죠 변호사는 폴라를 시팩에 데려갑니다 이곳은 클링턴을 혐오하는 보수 단체의 모임이죠 하지만 소극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그녀의 증거는 많은 사람들의 광분을 샀고 결국 쫓겨나다시피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날 그녀의 모습이 TV를 통해 중계됐고 클링턴을 끌어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보수 쪽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폴라에게 저명한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에 힘을 실어줄 증거가 있는지 묻죠 린다는 빈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려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발도서를 출간한 루시엔을 만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양심에 걸려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이때 직장 동료인 캐슬린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백억 간의 많은 사람이 교체되며 그녀의 일자리도 불확실해집니다 하지만 백억 간의 심장인 웨스트윙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캐슬린과 함께 후임 법률 공무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국방부로 발령이 나고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 따져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녀를 더 열받게 하는 건 자신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캐슬린인 거죠 펜타곤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안내를 받는데 린다에겐 성이 차지 않았죠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린다 결국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루시엔에게 전화합니다 네 빈스의 죽음은 이미 식은 떡밥이었죠 강한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처지가 매우 한탄스럽겠죠 미국의 중심에 있던 자신이 이렇게 미로의 중심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날 앳된 소녀를 만납니다 이 말이 린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나마나 젊은 그녀를 보고 누군가 심심풀이로 채용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린다를 놀라게 합니다 왜 그녀를 받은 린다의 부처의 관계는? well, back in 93, I was very trim I have reason to believe that Hillary didn't want me near the president I have to say, you're such a knockout I just assumed you'd be dating some big DC player I'm kind of in something tell me about him someone from work someone important is that why they sent you here? what are you doing on your calendar? it's a countdown that's when you go back 1995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대폭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주도합니다 이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무급 인턴들이 고용되었는데 그곳에 모니카가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눈빛 교환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이것으로 클린턴이 자신을 좋아한다 착각을 하게 되고 그녀는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죠 둘은 오랫동안 오버로피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니카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5개월 후 둘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녀의 잦은 출입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재선을 앞둔 클린턴은 이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국방부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재선이 끝나면 다시 백악관으로 부르겠다고 약속합니다 개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니카는 워싱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죠 네, 컬링턴이 재임에 성공합니다 그녀는 한 걸음이 워싱턴으로 달려가지만 돌아오라는 연락은 없습니다 모니카는 상심에 빠진 채 출근을 하고 답답한 마음에 린다에게 모든 걸 덜어놓습니다 폴라가 처음 보는 여성과 함께 들어옵니다 관상을 보면 폴라의 피만 빨아먹을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함께하며 유리해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녀는 재판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컬링턴이 폴라를 신경쓰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어떤 고소를 하든 대통령은 면차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면제됩니다 하지만 수저는 말합니다 이 사태를 뒤집기 위해선 어떻게든 여론을 폴라 쪽으로 끌고 와야죠 수저는 그녀의 촌스러운 모습이 순수해 보여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노리고 고소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녀는 폴라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작전은 대성공이었죠 네 법원은 클링턴이 제임 이전에 저지른 일은 면책권이 발동되지 않는다고 반결합니다 즉 폴라가 그를 고소하게 되면 컬링턴은 법정에 나와 지옥스러운 증언과 질문을 듣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폴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폴라를 위해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죠 한편 누군가 린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이클에게 놀라운 이름을 듣습니다 캐슬린 앞에서 그녀는 클링턴이 자신에게 키스한 걸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여기로 오게 된 걸 그녀 탓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린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니카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자가 찾아와 예전 동료가 컬링턴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려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캐슬린에게 전화한 뒤 복수를 합니다 드러지 리프트는 당시에 처음으로 생긴 인터넷 뉴스입니다 지금은 인터넷만 켜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뉴스지만 페이스북이 득세하기 전 최고의 뉴스 테레픽을 생성하던 곳이 바로 드러지 리프트입니다 신문사는 여러 가지 팩트체크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사를 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 신문이라면 자극적인 문구도 거침없이 사용할 수 있고 입소문도 훨씬 빠르겠죠 조지는 떡밥을 던집니다 그리고 맷은 이것을 덥석 물어버리죠 마이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식기자라 말하는 그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죠 다음날 마이크를의 기사가 들어줄 리프트에 기재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이죠 마이클은 자신이 기사를 내기 위해선 누군가 공식적인 증언을 해줘야 한다며 린다에게 부탁합니다 린다의 증언으로 기사가 출간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스노든처럼 보이길 상상했겠죠 하지만 컬링턴 변호인단이 평가한 자신은 한마디로 참담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쪽지가 있었죠 이것은 컬링턴 바디카운트입니다 컬링턴과 힐러리 주변에서 벌어진 수많은 의문의 죽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해한 건 컬링턴가라는 음모론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린다는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루시엔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모니카의 비밀을 말하죠 하지만 이것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편 모니카는 컬링턴이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이별을 예감합니다 모니카는 린다에게 전화해 지금 상황을 말하고 이때부터 린다는 그녀의 모든 통화를 녹취합니다 컬링턴은 조용히 모니카를 정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에게 부탁해 뉴욕의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죠 면접을 봅니다 버넌 조던은 컬링턴의 오랜 친구입니다 대통령의 소개로 이루어진 면접이니 합격은 당연한 거겠죠 모니카의 집 영리를 도와주다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네 컬링턴의 정액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14살 때 캠프 지도사에게 몹쓸 짓을 당했고 그 뒤 만났던 남자는 유부남인 걸 숨기고 있었죠 린다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아온 그녀 이야기를 듣고 자신마저 상처를 주는 건 차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린다는 폴라의 재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출석 요구서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증인 목록도 도착하죠 모니카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장을 확인하죠 이때 그는 조던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녀는 거짓을 진술하고 그곳에 사인합니다 린다는 변호사를 만난 녹취 테이프를 건네주는데 잠깐 루시에는 분명 문제없다고 했었죠 중범죄를 저지른 린다는 사지에 몰리고 루시에는 켄스타에게 연락합니다 켄스타는 클링턴의 섹스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검입니다 그들은 린다와의 약속을 잡고 그녀가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죠 모니카를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죠 능숙하게 유도 질문을 던지지만 결정적인 순간 실수를 합니다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를 완수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만 모니카는 그녀를 붙잡고 클링턴을 위해 증언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린다는 대답을 회피하죠 녹취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이제 모니카는 궁지에 몰린 생쥐죠 사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특검팀은 승리를 자신했죠 그들은 린다가 녹취한 테이프와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를 억박합니다 그들은 클링턴과 있었던 모든 것을 증언하고 도청기를 차고 클링턴과 통화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딸과 클링턴의 관계를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며 온 가족을 함께 감방에 넣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린 모니카에겐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귀에 대고 윽박지르는 말들이 정신을 쏙 빼놓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모니카는 변호사나 엄마와 통화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장 내일이 클링턴의 예비재판이 있는 날이고 어떻게든 오늘 증언을 확보해야 위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의 화초처럼 부유층 집안에서 자란 모니카는 자신에게 닥친 중대한 결정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와 통화를 허락합니다 마샤에게 현재 상황을 말하고 백걸음을 돌리는 그때 마샤는 전남편에게 전화해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마샤가 도착하면 모든 게 해결되겠죠 린다이 집에 폴라이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내일 폴라이 재판때 클링턴을 흔들기 위해 모니카의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린다는 자신의 행동이 모니카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국가와 정의를 위해서라고 말했었죠 마샤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단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니카는 자신의 안일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클링턴에게 이것을 알려야 한다며 전화를 하려하죠 모니카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로 모니카의 범죄 혐의에 면책권을 주는 걸 서면으로 작성해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와 통화하겠다 하는데 처음에 모니카는 통화를 못하게 협박해놓고 미샤에게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빌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태가 파악되자 그는 특유의 성부사 기질을 발휘하죠 필은 말합니다 당장 면책권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협조 따윈 없을 거라고 그리고 모니카에게 그곳을 빠져나오라고 말하죠 만약 이때 모니카가 특검팀의 말을 들었다면 그녀의 미래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폴라의 변호인단이 모니카의 테이프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것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선 그들의 목적은 컬링턴을 단핵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가 단순한 불륜이 아닌 뇌물수수나 반역 혹은 위증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야 가능하겠죠 다음 날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컬링턴이 들어서고 선사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노리는 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미끼를 던집니다 당황하는 컬링턴 드라마에선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가 새겨진 갑패트 하지만 클링턴이 명예롭지 않은 행동 때문인지 이 그림이 뒤집혀서 나오죠 법정에서 컬링턴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명예를 더럽힌 컬링턴은 조지 워싱턴이 부끄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전을 세웁니다 일단 어떻게든 모니카의 면책권을 서면으로 받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모니카의 증언의 가치를 높이려면 절대 클링턴에게 알려선 안되겠죠 마이클은 모니카의 이야기를 기사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상대로 증거 없이 내보내기엔 부담스럽죠 결국 마이클의 기사는 실리지 않고 드러지 리포트를 통해 마이클의 기사가 퇴짜를 맞았다는 사실이 보도됩니다 다음 날 빌은 특검팀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 드러지 리포트를 통해 모니카의 이름이 기사에 노출됐고 클링턴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든 자신의 위정을 감추려고 손을 쓸 겁니다 네, 모니카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빛이 바랜 거죠 린다는 자신의 이름도 기사에 오른 걸 보고 모니카는 언론에 나서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그 관심을 자신이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과 방송이 모니카의 이야기로 도비됩니다 그리고 클링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짐작하고 힐러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힐러리와 반대로 모니카는 베닉에 빠집니다 자신의 사진이 대문짝만에게 걸리고 그녀의 집앞 상황이 24시간 광고도 없이 생방송됩니다 클링턴은 진보적인 방송사에 출연해 이번 일을 해명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인지 클링턴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죠 그리고 테이프의 존재가 드러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 테이프가 사실이든 아니든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건 분명하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모니카에게 상처를 줬던 남자들이 모두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욕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증언합니다 린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친구를 배신한 나쁜 여자로 낙인 찍히죠 이때 그녀의 학창시절 별명이 거스인 이유가 밝혀지는데 마르지 않고 뚱뚱했던 자신을 덩치가 큰 농구선수 거스 존슨으로 불린 거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이런 허영심과 과시욕은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뉴스 기사들은 클링턴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대중은 뒤에 숨어 아무 말 못하는 대통령에게 의문을 표하고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기자회견에 나선다면 어떤 질문이 나와 사태를 반전시킬지 모르니 섣풀리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힐러리가 엄청난 묘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녀가 참여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축사를 가장한 해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전국으로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면이 불과 과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태를 통하여 미국의 사람들을 주신 걸어 버리고 힐러리는 거침없습니다 그녀의 똑부러지는 말과 표정은 대중에게 믿음을 주기 충분했고 특검팀은 힐러리라는 벽을 넘기가 어려워 보이죠 다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모니카가 유일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녀의 증언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컬링턴의 스모킹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DNA 채취를 하고 특검팀은 변호인대를 강력하게 신문하죠 잭팟이 터집니다 이제 성관계를 딴 건 100% 확실합니다 이 성적 접촉이란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많은 입장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 힐러리는 진실을 알게 되겠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보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내 그 믿음을 깨버리는 것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무엇보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 이것보다 미애하는 건 없겠죠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반응을 보이죠 이때 컬링턴은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이 폭탄 테러를 받으며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라덴이 자와르킬리에 방문한다는 정보가 들어오죠 하지만 기관마다 해석이 다르고 결정은 컬링턴에게 넘어옵니다 국정에 바쁜 대통령을 배려해 집무실에서 간다는 질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배심원들에게 방송되고 있죠 그리고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게 되죠 클링턴은 말합니다 폴라이 변호인단이 정의한 성적 교류란 상대를 자극하여 기쁘게 하기 위한 특정 성적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당신이란 말아야 실소가 터집니다. 케네디의 말빨에 감탄이 나옵니다. 이때 켄이 직접 나서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때 약속된 시간이 되고 클링턴은 집무실을 맞아 나가죠. 사과방송을 합니다. 전, 이 점은, 이 시장의 Would you to be the case for a person that is not appropriate. 그때 저는 없을 때 anyone을 ask to take any unlawfulactions. 이런 점이ції의 분석입니다. 아마 우리의 왁 generation, 우리의 왕 좀, 이 시장과 우리의 아름다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시장은 이 시장의 Skycge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원을 받으며 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쥐은 현장은 집무실이 아니라 생명과혁이 있습니다. 휴가를 떠납니다. 하지만 국정을 손에 놓을 순 없죠. 지인과 생일 파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힐러리는 화를 풀지 않습니다. 아내를 붙잡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단어 해석에 따른 말장난이 통하지 않습니다. 힐러리는 콜링턴의 선거 유세 도중 전남친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콜링턴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며 그녀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이 콜링턴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린다는 집에서 나와 호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기자들도 그녀에게 관심을 끊었는데 그녀는 아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사에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이죠. 이때 모니카가 법정에 나가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콜링턴은 대답을 회피했지만 그녀는 어렵게 용기를 내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니카는 자신이 위중을 한 건 모두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 순진했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죠. 린다의 진술이 시작됩니다. 이때 법정은 린다가 녹취한 테이프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룹니다. 배시모는 내용에 대한 진위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그녀가 이것을 녹음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린다는 말합니다. 가여운 소녀를 구해야 했다고. 백악관의 권위를 떨어뜨린 대통령을 자신이 막아야 했다고. 하지만 이런 사명감을 갖는 게 정상으로 보이진 않죠.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법원은 이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고서를 읽게 되는데 그 내용이 버르노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탄핵의 비밀을 제공할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탄핵의 사유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폴라와 모니카 이외에 클링턴이 건드린 수많은 여성들이 미투를 고백하며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 중립을 지키던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됩니다. 이제 탄핵 안은 상원의원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사건의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자극적인 내용과 피해자들의 외모에만 관심을 가졌죠. 보수 진영은 공격할 기회를 놓치고 계속 헛발질을 합니다. 폴라는 많은 사람의 지원을 받으며 비싼 옷에 성형수술도 하게 되지만 이제는 관심이 끊기자 돈을 벌기 위해 누드를 짓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과연 누가 그녀의 행동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탄핵은 부결됩니다. 그리고 이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죠. 모니카는 자신의 책을 출판하고 힐러리는 상원의원에 출마하죠. 린다는 성형수술을 하고 거리에서 모니카의 책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변했죠. 모니카는 출판 사인회를 하고 린다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합니다. 자신이 실수를 했으니 이제야 입을 여는 거죠. 모니카는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을 수는 없습니다. 뒤에 숨어있는 건 거짓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떳떳한 사람은 당당하게 맞서 그 바람을 버티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요.